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오늘은 붕장어 통발업에 대해서 우경대학교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부분을 해설을 달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오랜 세월 지역에서는 선배님들 그렇게 말하면 삼촌 아버지들께서 업으로 내려오는 답습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붕장어 통발을 놓고 행물을 잡아서 위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렸습니까?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긴 시간 도시에서 살다가 지금 이제 업을 해보겠다고 어촌으로 내려가서 기여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간적인 그런 여유도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이런 정보를 통해서 도대체 붕장어 통발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보시면 나오지요. 한국어헙기술학회지에서 발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논문입니다. 논문으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댓글을 달아주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저는 논문을 가져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조금 차이가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오랜 세월 동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나는 이런 이런 식으로 업을 해서 붕장어 통발 업을 했다. 그리고 또 많이 잡는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을 좀 달아주시든지 전화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100% 맞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보통 이런 확회지에서 논문으로 발표하는 게 말 그대로 논문입니다. 여러 가지 실험과 그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논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논문은 북영대학교 성함이 쭉 나오죠. 장숭범님, 이주희님, 김형석님, 건병공님, 아동고님, 조영봉님 이런 여러분들이 논문으로 발표해낸 겁니다. 이거 보시면 쭉 나오죠. 자 우선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으로 번역된 부분은 두고 자 서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길기 때문에 붕장어 통발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긴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논문의 실험은 여기 양하검에서 했습니다. 양하검. 양하검 잘 아시죠? 남에 계시는 분들은 양하검 잘 아실 겁니다. 미조 양하검에서 15m 내지는 20m 정도 수심에서 이거를 실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산생물의 흡성이나 미끼를 이용하여 수산생물을 유인하고 어익하는 통발 어흡에 있어서 어구의 짐지시간 짐지시간 아시죠? 다트려놓는 시간 그 다음에 어익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짐지시간의 결정은 투성에 소요되는 시간과 양성방법 양성방법에는 처음 투성한 것을 먼저 양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터바를 두고 하는 경우와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뿌렸던 통발 그거를 먼저 끌어들이는 그럼 이제 시간차가 나겠죠. 그런 방법으로 질읍을 했다고 합니다. 어흡으로의 특성상 조건이나 어익이 집중된다고 생각하는 시간대 미끼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추정되는 시간 그리고 어익이 양호한 것으로 생각하는 물대등과 같은 과거의 조국 경험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일본 쪽에 있는 문헌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반만해도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이 어흡에 훨씬 더 많은 연구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여기서 서로를 제가 주석을 달자면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바다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에팔피 배가 유행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목선이었습니다. 목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나무와 나무를 이어서 중간에 물이 새지 않게끔 안만 자란다고 해도 목선 같은 경우에는 큰 파도가 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물이 들어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낙후가 되었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조선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탑에 들어있으니까 에팔비뿐만 아니고 철선도 마찬가지겠죠.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좁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흥물이 누적되지 않는 연성과는 달리 통발 어흡은 단위 어흡과 복수의 개체를 어휘할 수 있기 때문에 어흥량은 침지 시간에 따라 다양한 변화를 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성과 통발 어흡은 다같이 미끼를 사용하여 대상 생물을 유인하지만 통발의 경우 대상 생물을 유인하는 미끼가 통발 속에 있으므로 통발 속에 들어오지 않는 생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자 이게 뭔 말인가 하면요. 통발을 보시면요. 그 속으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 장어 통발의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좁은 공간으로 붕장어 같은 경우 아니면 들어와서 미끼를 먹기가 거진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런 통발은 아예 붕장어를 어휘을 하기 위해서 특수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아 장어 통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때문에 확산 속도는 느리지만 미끼의 효과가 길어지며 어휘 된 생물 이외의 다른 생물에 의한 식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생물들이 들어와서 먹어 치우는 경우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통발 어휘는 연성에 비해 조업 시간이 길어져도 어휘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추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빠져나갈 수도 있다. 어휘 물에 대한 다른 생물의 식혜도 적기 때문에 일정 시간까지는 짐지 시간의 증가에 따라 어휘 양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미끼의 효과가 떨어지고 어휘 물이 탈출을 시도할 경우 붕장어 통발의 통수공 마개지요. 다른 망목의 크기에 의한 어체어의 선택성도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가하는 것으로만 말할 수 없다.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한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내 생각에는 여기 보시면 일본 저자의 언제 누가 이렇게 발표한 거를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연근에서 붕장을 어휘하는 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붕장어 통발에 믿기 위한 멸치 정어리 오징어떡이다. 이러한 붕장어 통발업에 대해서 자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전해에 이제 멸치가 많이 잡혔으면 멸치 냉동 멸치 그게 이제 값이 좀 쌀 거고 정어리가 많이 잡혔으면 정어리가 좀 쌀 거 아니겠습니까 오징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각각은 넣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문제 문제 보행량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붕장어 통발업에 대해서는 어구구조와 어익성능 어익선택성 통발의 계량 서비에 대한 위 내용물의 조사 통발조업의 자동화 인공 및 기호의 개발 등에 대해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참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가 낚시를 기준으로 보면 옛날에는 생미끼 조업을 낚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경상도장에서는 혼무시 뭐 청개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크릴 새우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루어 낚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미끼 근데 이 역시도 이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그 루어 낚시를 10년간 했기 때문에 루어에 대한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루어에다가 향료를 이제 넣어서 냄새로 고기를 유인하는 그런 방식까지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양뿐만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들 연구는 어구의 구조나 어익성능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통발조업선을 이용하여 조업선의 조업시간 조건을 고려한 시험조업을 행하고 조업선에 중요한 관심을 가지는 침지 시간별 어익량 변화에 관한 연구는 적다. 그렇게 이제 연구를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연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붕장어 통발로 붕장을 어익하는 어선의 조업 상황을 고려한 시험조업을 실시하고 이들 조건이 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침지 시간에 따른 어익량의 잔존 미수의 변화를 조사했다. 침지 시간과 혼익과의 관계 그리고 미끼의 상태에 따른 어익량의 변화도 조사했다. 그 다음에 재료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봅시다. 시험어구 시험어구는 현재 남해안의 조업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붕장어 통발로서 크기는 길이 여기 보시면 길이가 나옵니다. 550mm 구경은 직경으로 118mm 그 다음에 통수공용 마계 있지 않습니까 마계 마계는 7.1부터 8.3mm이고 개수로는 278개를 넣었답니다. 시험어구는 한조를 이 한조를 60개를 묶었죠. 60개를 60개를 통발로 구성하였으며 통발 사이의 간격은 7m로 하였답니다. 이 간격이 7m지요. 시험조업은 3조의 시험어구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60개를 넣었으니까 3조의 시험어구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각 시험어구는 양쪽 끝에 다트를 달아서 이게 이제 앙카를 넣었다 그러네 앙카를 지금 우리는 대부분이 앙카를 넣는 것보다도 블록 있지 않습니까 보록구 쉽게 말하면 보록구 보록구를 넣게 되는데 앙카를 넣는데 앙카를 넣는 거와 보록구를 넣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답니다. 물이 좀 센데 같은 경우에는 앙카를 넣으면 고정이 될 거고 보록구를 넣으면 조금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구미치 이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m 간격으로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로프는 PP 파이 8파이를 8mm 짜리 파이 8mm를 썼답니다. 이게 보통 보면 남해안 쪽에 저도 이제 8mm를 쓰고 있는데 12mm부터 7mm 쓰는 분도 계세요. 양망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2mm에 따라서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7mm를 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8mm를 넣었는지 7mm를 넣었는지 8mm에 따라서 크게 어행량에는 차이가 없을 듯 싶습니다. 얼마나 양망을 할 때 편리하느냐 안하냐 그 관계일 것 같습니다. 각 시험연구는 양 끝에 다트를 달아서 해제에 고정하였고 어구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다트 수심 1.5배의 표절을 연성결성하여 부표줄을 연결하여 부포를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림이 그림인데 그림 1번이 어디 있죠 그림 1번이 그림 1번이 이렇게 달았다 그 말입니다. 깃발 놓고 이게 수심에 따라서 헛줄을 얼마나 주느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내가 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현장에서 직접 붕장어를 붕장어 통발을 해보시는 분들이 조금 길게도 줘보고 조금 짧게도 줘보고 타이트하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류에 대한 어구의 부설 방향은 크게 조류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것과 조류 가는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과 조류의 방향의 직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구십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후자 직각으로 후자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붕장어 통발과 같이 미끼를 이용하여 어익 생물을 유인할 경우 조류의 방향에 따라 유인할 수 있는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업선에서는 미끼의 효과를 제대로 하기 위해 각각의 통발에서 배출된 미끼의 냄새가 다른 통발의 극과 중복되지 않고 보다 넓은 지역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부분이 조류의 방향대로 우리가 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양망을 할 때도 또 조류가 반대로 흘러면 양망을 어느 쪽에서 할 건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이거를 잘 참조하셔서 한번 실험적으로 우리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류의 방향대로 놓을 때의 양 그리고 완전히 크로스되게 놓았을 때의 어익 양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 있죠. 또한 조업선에서는 어구의 양쪽으로 다트로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고 통발의 해제를 어느 정도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업 실험에서는 의장호의 지형적인 조건과 조류 때문에 모랫줄에 약간 여유를 주는 정도로 하여 소회되는 면제를 크게 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앵카를 낳아 가지고요 많이 저렇게 흔들리지 않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해안 쪽에서도 미조 쪽에는 앞쪽이 많이 트인 상태고 조금만 가면 남바다라 그러죠 남바다이기 때문에 조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서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은 덜 해요. 그래서 블록을 놓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논문에서는 앵카를 낳아 가지고요 앵카를 낳아서 많이 움직이지 않게끔 했고 이 모랫줄 모랫줄도 많이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통발이 많이 흘러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안 움직일 거냐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자 지금 맨물에 물이 어디로 흘러간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닷을 놓을 때도 그죠 닷을 놓을 때도 잎망을 할 때도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만일에 놓게 되면 이 색깔을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망을 하게 되면 잎망하기가 조금 쉽겠죠 그러니까 조류를 방향으로 쭉 배가 따라가면서 똑똑똑똑똑똑 뚫으면 물론 이제 반대로 도료가 이렇게 오면 내가 반대로 올라가면서 이제 하게 되면 양망하기가 좀 쉬운 게 딱 뜯기자마자 뒤쪽으로 가겠죠 딱짝 흘러 가겠죠 그래서 양망하기가 좀 쉬운데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어떻게 되는 것도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놓는 게 미끼를 잘 활용해서 냄새를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유인을 할 것이냐 냄새를 풍겨서 그런 방법과 주변에 또 많은 다른 의장들이 이렇게 놓여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조업선에서는 어구의 양쪽을 다트로 완전히 고정시키지 않고 통발이 해제를 어느 정도 소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시험 조업에서는 의장의 지형적인 조건과 조류 때문에 몰입줄에 약간 여유를 주는 정도로 하여 소외되는 면제를 크게 하지 않았다 타이트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투성 시에는 통발에는 다섯 개마다 한 개의 소형 시멘트 축 추를 달았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지 않게 중간 다섯 개마다 한 개씩 소형 이렇게 추를 달아서 바닥에 짐전시켜서 많이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추를 단다는 거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60개를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형으로 뭐 2kg 3kg씩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요 조류가 좀 심하면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한 조를 한 망을 고 단위로 잘라서 여러 개를 놓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길게 놔 버리면요 조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기고 또 그래서 어구의 손실도 생길 거고 다른 이제 어구와 그러니까 엉킬 가능성도 많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약간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수성 시에는 통발에는 다섯 개마다 한 개 줄을 달았다고 합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제 침전을 시켜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통발이 강한 조류 때문에 해저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 그리고 원줄에 고리를 내어서 원줄에 통발에 연결되는 연결되어 있는 줄을 꼬다리에 묶었다 이제 그림 2를 보면 요건데 그림이 잘 안 보이죠 꼬다리에 묶었다 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스나프로 쓰기도 하죠 이걸 이렇게 묶이는 것을 왜 그런가 하면 요즘은 거네업을 하시는 뭐 연안업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거네에 쓰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스나프가 빠지는 게 있어요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으로 올라오면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거 주워서 통발을 해 가지고 재기만 재게끔 근데 이거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형 어선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안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배가 작기 때문에 이런 기계를 달아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오구는 가능하면 각 주가 비슷한 수심대에 위치하도록 연안에 대해 직각 방려가 서로 평행하도록 부술하였으며 부술 간격은 의장의 지연과 어구의 길이를 고려하여 어구가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는 약 150m 정도 그러니까 아까번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나오겠죠 총 길이를 150m 정도를 두었다 그 말이죠 이런 연안 붕장 어쭈 없으니 통상 어구를 부술하는 간격이 300m 보다는 조금조금 간격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0m 정도에 한 7m 간격으로 송발 하나씩 매달았었는데 300m를 한 줄로 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니까 반절 정도로 해가지고 했네요 그 다음에 시험조업에 들어갑니다 시험조업은 2002년 지금부터 2002년이니까 조금 오래됐지만 이 조업의 방법은 금방 하나씩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월달에 시작을 했네요 3월달보다는 여름에 가까워지면 붕장어가 많이 나오는데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양아금 아까 조금 전에 보셨 제가 구글 지도를 보여 드렸던 남해 양아금입니다 그리고 연암 수심이 12 내지 15m 작 그림을 보시면 여기 양아금 양아금입니다 여기가 미끼는 남해 미조항을 모항으로 하여 조합하고 있는 연안통발 어선들이 주로 사용하는 냉동멸치 지금 미조에 가면요 멸치배터리 엄청 많습니다 제 친구가 알다시피 레이더도 만지고 AS도 해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심심하면 통장에서 넘어와요 친구야 오늘 왔는데 멸치 멸치 한 박스 갖다 줄까 멸치 한 박스 가져오면 제가 대체를 못해서 아유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냥 조금 사먹는 게 낫겠다 지란번에는 큰 멸치 학구 있지 않습니까 멸치 학구 학구가 나무로 된 게 있는데 거기다 빵빵해 가지고 왔어요 트럭이 뒤에다가 아주 씨알도 마침 좋은 거 그래서 그거 전부 까서 까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무침 하려고 그러면 전부 멸치 까고 대가리 다 떼 내고 막걸리에 씻어서 냉동실에 담줬다가 먹으면 맛있긴 한데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멸치를 사용한답니다 멸치 멸치를 사용했답니다 미끼의 양은 짐지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그 속에 4마리 내리는 4마리 지금 보통 보면은요 우리가 통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곳에는 문어통발을 많이 하는데 문어통발 같은 경우에는 안에다가 미끼통이 별도로 또 있어요 그 안에다 집어 넣는데 지금 좀 전에 이제 내가 설명을 해 드렸다시피 짱어통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대상물의 미끼들이 거진 들어올 수 없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짱어 외에는 그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긴 그 외에는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짱어가 미끈 미끈하니까 들어오기는 좀 쉽게 들어오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미끼를 그냥 안에다 집어 넣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3시간 6시간 12시간을 안에다가 멸치 3마리 4마리 냉동인데요 그거 냉동 멸치 조금 이렇게 두면요 멸치가 딱딱해진 멸치가 잘 녹아요 그래서 그냥 한 3마리 정도 딱 집어 넣고 막에 딱 담가 가지고 집어 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시간 6시간 12시간 그리고 24시간 이상의 짐지 시간에서 1이 되는 거죠 자 보시면 3시간 6시간 12시간 에는 3마리 4마리 집어 넣고 24시간 이상의 짐지 시간에는 4마리 5마리 그러니까 시간이 내가 조금 인터벌을 길게 줘야 되겠다 할 때는 마리수를 1마리 정도는 더 집어 넣는다 그럽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통상의 조업에 있어서 짐지 시간에 변했다는 어흉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업성의 최소 짐지 시간인 3시간을 시험조업에서도 최소 짐지 시간으로 하였다 그 말이죠 하여 3시간 6시간 그리고 12시간 각각 짐지 시간에 대한 어흉량의 차이와 중장어 이외에 다른 생물의 어흉량을 조사하겠다 다른 게 들어오는 거 봤다 그 말이죠 5시 유실된 통발이 장시간 해중에 침지되어 있을 경우 고스트 피싱 유령기 하여튼 고스트 피싱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장시간의 침지 시간에 대한 어흉물의 잔류미수조사를 실시하겠다 상세하게 했네요 그 다음에 침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어흉물의 잔류미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통발 설치 후 24시간 경과 시와 48시간 경과 시에 각각 통발의 그 자리에서 양성하여 궁장의 어흉 유무와 어흉 미수 몇 마리인지 다른 생물의 어흉 유무 다른 뭐가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다른 생물들이 몇 마리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미끼와 잔존 여부를 미끼가 몇 마리 남아 있는지 제가 여기서 잠시 말 좀 들으면요 미끼를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장어가 미끼를 많이 넣으면 간에 들어가서 미끼를 다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게 만일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우리가 올린다고 손치더라도 빨리 이제 경상도말로 아가리가 나는 거죠 빨리 죽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통영에는 짱어를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짱어 통발을 그러면 그게 이제 짱어를 넣는 거 옛날에는 대바구니 큰 바구니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돌리더라고요 돌려 돌리는 거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너무 미끼를 많이 집어 넣어서 들어와서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적당하게만 넣어라 그리고 너무 오래 이제 또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죽는데 미끼를 많이 먹고 나면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와서 활동을 막 해가지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좁은 공간에서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게 아마 소화가 안 돼서 죽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 그게 이제 조업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미끼를 잔존여부를 몇 마리 그러니까 안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멸치가 확인하고 다시 투정하였다 72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양성하면서 통발 속의 내용물 조사를 되풀이하였다 미끼를 잔존역량 확인은 붕장의 의무역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모든 통발에 실시하였고 남아있는 미끼량이 양은 멸치의 마례수에서 파악하였다 각각의 통발에 대한 의무역량의 변화를 파괴하기 위하여 의무역 조사는 각 통발에 1년분으로 부여하고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 및 고찰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짐지 시간별 짐지 시간별 어익 미수 전부다 뭐 하문 내지는 뭐 일본 쪽 말을 다 가져왔네요 쉽게 말하면 빠뜨려 놓은 시간과 어익의 마례수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연한 통발선에서 서로 작업조건을 고려할 때 최소가 되는 짐지 시간은 대략 3시간이다 이 시간은 조업선이 투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투성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일 먼저 투성한 통발을 양성할 때의 짐지 시간이며 우리가 연안에서 여러 이제 통발을 통발을 많이 싣고 하면 쭉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놓고 나서 마지막에 다 놓고 나면 한 3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돌아서자 말자 담배 담배 태우시는 분은 담배 한 대 태우고 그냥 제일 먼저 놓은 걸 가서 다시 양성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시간이 대략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빼고 놓고 빼고 하는 거죠 그게 걸리는 했죠 제일 먼저 투성한 통발을 양성할 때 침지시간이 투성한 역순으로 양성을 할 경우는 3시간 정도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업을 할 때 깨놓고 빼고 놓고 빼고 하면 또 힘들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투망 투성을 한 그거를 걷기 위해서 3시간 기다렸다가 3시간 쉬는 거죠 쉬고 이제 거꾸로 역순으로 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시간은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3시간 6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역으로 계산해가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시험조업에는 3시간을 가장 짧은 준비시간으로 하여 6시간과 12시간에 대한 각각 5회 그리고 4회 시험조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총 14회의 시험조업에서 848마리의 붕장어가 어익되었고 60개 한조의 통발에서 어익된 평균 어익미수는 짐지시간이 3시간 6시간 그리고 12시간에서 각각 44.6마리 해 60마리 및 81.3마리 해수였다 각 짐지시간에 있어서 어익미수의 표준차는 각각 4.9 20.3 20.3 이었다 이 CPUE라는 CPUE라는 이 단어가 단위 단위 노력당 어익계수 이렇게 분류가 되네요 이게 특수한 문자를 쓰기 때문에 CPUE라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CPUE가 노력당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데 얼마만큼 잡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10개의 통발에 1시간에 어익되는 개최수로 하면 침지시간 3시간 6시간 그리고 12시간에서 각각 2.5마리 1.7마리 그리고 1.2마리로 나타났다 사진 4번을 한번 보면 이게 침지시간에 따른 상당히 조금 그래프로 그래프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통발당 어익되는 분량어수와 시험조입이 각 침지시간에 있어서 어익된 분량어의 의행 미수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요 이게 첫 타임 이게 쉽게 말하면 시간을 보면 3시간 6시간 12시간의 단위이고 그 다음에 오프레이션 오프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시간 요렇게 단위가 나와있네요 요거는 그냥 잠재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 4번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조입에서 한계의 통발에 가장 많은 분량어가 어익된 것은 침지 12시간의 시험조입에서 6마리였으면 침지 시간이 길어질수록 2마리 이상이 어익된 통발의 수가 늘어나서나 3시간 24.4% 6시간 29.1% 12시간은 35.8% 1마리가 어익된 통발이 어익통발의 약 69.9% 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걸 보시면요 3시간은 24% 6시간은 29% 12시간은 35% 니까 이걸 한번 잘 보시고 짐지 시간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해보지 않고 그냥 논문으로 제가 주석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끼의 효율이나 어로 작업에 투입되는 어익 노력량 등을 아까 말씀드린 cpu인가 뭐 cpu 용인가봐요 정확하게 이런 용론은 cpu 이건 잘 안 써봐서 모르겠습니다 어익량을 목표로 조반하는 경우 작업 횟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3시간의 짐지 시간이 가장 효율제라 생각이 된다 우리가 통발을 뿌리고 나서 3시간이 짐지 시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에 통발을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 같으면 놓는데 3시간만 소요를 하십시오 쭉 놓고 바로 돌아서자마자 가서 갖고 제일 처음 임망한 걸 양망하는 방법 그러면 이제 훨씬 더 여기 보시면 효율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거두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는 짐지 시간과 12시간 어익량의 2배로 높아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짐지 시간이 6시간과 12시간의 어익량이 이거는 시간이 2배인데 2배로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실험에서 나온 거니까 우리가 이런 시간을 좀 지켜서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어구의 빈번한 사용 및 개의 소비 가중한 어로 작업 등 경제적인 문제와 선방 운항 상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3시간 3시간 단위로 해 가지고 바로 이제 또 꺼내고 또 엮고 이리 하려 그러면 노동 강도가 만만치 않겠죠 이게 전부 다 모든 그 순간순간 전부 힘으로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개인적인 체력 문제를 고려해서 이런 논문이 있으니까 나는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쉬다가 그래되면 이제 6시간 단위로 이렇게 쭉 꼽아낼 수도 있겠죠 자 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 도표가 좀 있는데 지금 이 글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자 침지시간의 건강에 따른 잔류미수의 변화 조업선에서는 조업선에서 사용하는 침지시간의 변화를 넘어 조업선에서 사용하는 침지시간의 범위를 넘어선 보다 긴 침지시간이 있어서 통발에 어익된 봉장의 잔류미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실험쪽 결과 베벨2에 나타내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을 길게 해 가지고 그 변화를 한번 봤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침지시간 벽타임이 되어 있죠 이건 시간으로 되어 있고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로 해 가지고 했을 때 그렇게 쭉 테이블이 나왔습니다 자 1회 조업의 경우 24시간 48시간 72시간 경과 후 어익조업에서 80마리 71마리 그리고 73마리였다 그리고 2회 조업에서는 48마리 72시간 경과 후 78마리 74마리였고 3회 조업 시에는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서 각각 26마리 29마리 29마리였다 3회의 24시간 경과 후 어익미수 26마리는 2조의 어익을 확률할 수 없어 같은 시간에 대한 출성한 다른 조의 어익을 대입을 한 것이다 1회 조업의 경우 24시간 이후부터 48시간 사이에 약 10%의 어익물이 감소했는데 이런 플라스틱 붕장어 통발에 있어서 통수공의 근택체장인 약 2cm 전후의 개체가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며 어차피 지금 2cm는요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붕장어는 그 정도로 작은 건 통수공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게 우리한테는 이익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게 통수공 쪽에 문을 넓혀 버리기 때문에 큰 놈도 꼬리라고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장어가 머리가 좀 좋나요 꼬리부터 집어넣고 빠져나간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생물들이 다 앞쪽으로만 전진을 해요 뒤쪽으로 후진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 보면은요 뱀장어 있지 않습니까 뱀장어 뱀장어 우리 그 민물장어 이거 보면은요 뒤로 싹 들어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꼬리가 뒤쪽에 있을 때 이야기고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빠져나가 일단 빠져나간답니다 이며 20세 전후는 빠져나간 것으로 보이며 48시간과 72시간 사이에서 변화는 역시 1회를 정가했고 2회는 감수한 것으로 보아 최장이 작은 최고는 입구를 통해서 임망하더라도 통수공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회의 48시간 통수공을 통해 통수공을 통해 남아있는 미끼는 없었고 한 곳에는 빼도라치 한 마리 또 다른 한 곳에는 붕장어 한 마리와 빼도라치 한 마리가 있었으며 나머지 한 곳에는 붕장어 한 마리가 어익되어 있었다 시간에 따른 어익 미소의 변환으로 24시간 부터 48시간 사이에서는 11.3% 48시간 부터 72시간 사이에서는 3.3%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어익률의 변화가 어익된 붕장어의 탈출에 대한 예비 실험 및 선택성 조사의 예비 실험을 통하여 통수공 선택 최장 이상의 붕장어는 통발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요게 중요하겠죠 이거 보시면 작은 건 빠져나가겠지만 이제 우리가 통수공항을 주문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막에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길어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도 뭐 힘드네요 시험조업에 있어서 혼핵율 자 조업선의 조업시간을 고려한 짐지시간 12시간 까지는 시험조업에서는 혼핵율이 매우 낮았다 12시간 이내에는 다른 고기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게 매우 낮았다 1.5% 3% 그러나 24시간 이상의 짐지시간과 3회의 긴 짐지시간의 시험조업에서는 짐지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빼돌았지 그 다음에 get 과제의 의익이 증가하였으며 과제도 증가하였으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잘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려봅시다 그 다음에 테이블3가 어딘 겁니까 테이블3가 테이블3가 어디에 있노 테이블3가 요거거든요 테이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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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에서 카톡 막 옵니다 카톡 카톡이 막 와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의를 하는데 일단 보류를 하겠습니다 카톡 카톡 옵니다 통발에 불가사리가 붙어 올라오는 비율이 역시 통발에 통발에 불가사리가 옆에 붙어있는 있어서 올라오는거죠 이 냄새를 맡고 불가사리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불가사리가 크니까 그 안으로 못 들어오고 옆에 붙어서 올라오는게 오래 이제 심지시간을 오래 하면 할수록 붙어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8시간 경과 후 베드라치가 13마리 7% 베드라치 이게 가격이 있나요 베드라치가 가격이 있다고 올라오면 좋는데 7% 그 다음에 가재 개가재 10% 72시간 경과 후에 베드라치는 38마리 17% 늘어났으나 개가재는 4마리로 변화가 없었다 베드라치가 많이 들어오는군요 베드라치가 베드라치 베드라치 굽거리면 엄청 맛있는데 베드라치가 가격이 싸요 그래서 베드라치만 잡아서 아마 어익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라치 가격을 한번 혹시 입학이 되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베드라치 이쁘 bedroom 베드라치 시간에 따른 도익효과의 시험조업에서 동일한 심지시간을 가진 조업 가운데 주간 13시간 이전에 주간 13시 이전에 그러니까 요 시간이 1시지 1시 우리가 주간 1시 이전에 투성한 통발의 도익물과 일몰 직전 그러니까 해가 지릴 직전에 투성한 통발의 의향량을 비교를 하였다 야 이거 중요하네요 그런거 하면요 이게 이게 붕장어가 여름에 값이 있는 오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후 1시 이전에 통발을 투척을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해지기 전에 투척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실험적으로 됐네요 우리 같은 경우는 한여름에 햇빛 막 맞아가면서 투성을 할 때가 의향량이 좋냐 아니면 해삭 질 무렵에 그나마도 조금 제가 냉동공조를 전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보면 바람이 좀 선들선들 불면 이게 이제 똑같은 온도라도 똑같은 온도라도 바람이 좀 불면 훨씬 시원함을 느끼죠 요게 이제 증발의 효과인데요 우리는 가능하면 이거 제가 읽어보기 전에 말씀 드릴게요 가능하면 해지기 전에 통발을 던지지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없는데 너무 뜨거워 가지고 바다 가면 반사되는 햇빛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납니다 숨을 모실 만큼 더워요 진짜 조업을 하다가 보면은 물에 뛰어들고 싶다 물에 뛰어들어 가지고 좀 저희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그다음에 주간 1시 이전에 투성한 통발과 통발의 어익과 일몰 직전에 투성한 통발에 응용할 필요 추정하였다 주간시험조업 이해에서는 어익은 아주 조조했다 두 마리 따라서 주간에는 어익이 없고 야간에만 어익이 일어나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체시간대별로 어익을 비교한 결과 주간에 투성하여 다음날 일출 후 양성한 조업 3회 일몰 직전 투성하여 다음날 일출 후 양성한 조업 4회 그리고 야간조업 짐치시간 6시간 총 3회 집회 어익 시험에서 평균 어익의 각각 평균 어익은 각각 42.3마리 회 요게 차례대로 이렇게 되겠죠 88.3마리 회 그리고 유기수 3마리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업 결과는 얕은 수심에서 주간에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붕장어는 서비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 일몰 시점에 미끼가 싱싱한 미끼가 있는 통발에는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낮시간 동안에 미끼의 유인물질이 씻겨 나간 미끼에 대해서는 보다 약한 반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는 지금 알라지피 야간에 하는 게 딱 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짱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낚시를 할 때도요 다리밀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 다리 아래쪽이나 그다음에 구름이 많이 끼었을 때는 간혹 이제 짱어가 물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어두워지면 짱어는 미끼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회가 질 때 투척을 하면 싱싱한 미끼가 싱싱한 냄새를 맡으면 그때 확 달라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목 직전투성과 야간조업 차이는 짐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익의 차이로 해석이 된다 따라서 붕장어 통발 업에 대해서 통발의 투성 시각은 붕장어가 활동을 개시하기 직전에 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너무 이른 투성은 붕장어가 서비를 시작하기도 전에 유인물질이 소모되고 미끼의 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익 후에 저하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끼의 차이에 따른 어인양의 차이에 대한 시험은 야간조업에서 2회가 이루어졌다 통상 사용되는 냉동멸치는 전장의 약 14cm 이내에의 큰 멸치이고 비교 시험에 사용된 냉동멸치는 전장의 약 8cm 이내에의 중간 크기의 멸치였다 야간조업 2회에서 평균 어익미수는 각각 27마리 해와 16마리 해로 나타났다 이는 염등에서 확인한 일부 붕장어가 서비를 하면 나머지도 함께 서비를 하는 것으로 제시된 먹이를 먹을 때 많은 유인물들이 배출된다고 추정한 것으로 미끼의 크기가 작으면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다른 붕장을 유인하지 못하거나 다른 시험조업보다 정상적인 미끼에서 어익도 낮은 것으로 보아 붕장의 서비시간이 맞지 않게 통발이 투성되어 서비시간까지 미끼의 유인물이 소모될 때 아무래도 크기가 작은 것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충전한다 자 이거 중요하네요 우리가 이제 미끼를 집어넣을 때 딱 먹기 좋은 거 이런 거 집어넣으면은요 이놈이 와서 그냥 통째로 먹어버리죠 그러나 좀 큰 거를 집어넣으면 이놈이 물고 막 흔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비린내도 나고 그게 이제 막 친전물도 밖으로 흘러나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냄새를 맡고 다른 놈들도 막 따라온다는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이제 멸치를 사실 때 6맬일 되겠네요 6월달에 잡히는 멸치가 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 거를 쓰는 게 유리하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침지 시간에 따른 추가 어익이 태블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24시간 이후에는 매우 적은 것으로 보아 냉동 멸치는 붕장어에 대한 미끼로서의 효력이 24시간 이상이 경과되면 아주 약해지고 미끼 어익된 이미 어익된 붕장의 먹이 또는 다른 어종이 미끼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 이게 이것도 중요하네요 24시간이 넘어가면은 안에 있는 멸치가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이제 장어 같은 경우에는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이제 막고 그 비린내를 막고 막 쫓아오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나타난 게 있지 않습니까 1몰 직전에 뿌려서 3시간 있다 거둬들이시든지 3시간 인터발로 두고 거둬들이시든지 그 다음에 미끼는 좀 큰 거를 집어 넣어 가지고 이제 하시든지 24시간이 경과되면 그 다음에는 더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거네요 이거 뭐 우리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선배 아버지 그 다음에 뭐 선배 삼촌들이 다 이렇게 이제 업을 해왔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논문으로 실험을 직접 해보기 때문에 많은 좀 우리가 붕장어를 어익을 하실 분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요 붕장어가 그런 대로 이제 남해안에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제 먹기 때문에 여름 또 보양식이기 때문에 단위만 좀 잡는다면 충분하게 장음만 가지고 여름에 여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우리가 이럴 때면 통발을 뭐 2500개 까지 법적으로 열 수 있다고 해서 2500개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만 계속 할 게 아니고요 반절 반절해서 7월 8일 되면 문어의 거무기가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붕장어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관계가 되지 연 연 다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 8일 자의 거무기가 문어 거무기가 풀리면요 그때는 씨알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반식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반반식 이제 의구를 준비해서 같은 통발이니까 반반식 하면은 뭐 주간에 문어 끌어올리면 되고 야간에 할 수 있는데 이게 혼자 사기에는 상당히 이게 중노동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가부시켜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좀 쓴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어느 곡이든지 우리가 잘 잡아 올리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회사생활 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 생활을 마음대로 이렇게 좀 쪼갤 수 있기 때문에요 개인일도 보면서 또 어업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어업과 농업을 하는데 뭐 어업은 많이 안 하지만 딱 철만 돼 가지고요 문어가 많이 난다는 거철에만 가서 문어 단지를 놓는다든지 하고 짧게 농사철에는 농사를 하는데 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농범기철 굉장히 바쁠 때는 그쪽에만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농한기 쪽에서는 또 어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가 만일에 어촌으로 기여를 했을 경우에 제 생각에는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어느 게 거철에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에 나는 전문적으로 장어만 잡아서 횟집에 내가 공급을 해줄 수 있고 또 위판 가격이 좋은 위판도 할 수 있고 꾸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반은 내가 문어를 잡아서 문어가 좀 굵어지기 전에 추석을 전후해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후가 아니고 전의 사이즈도 굉장히 커요 뭐 1kg 많게는 뭐 3kg까지 커지는데 그때는 이제 말이 수는 적어도 키로수로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어익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죠 좀 작게 잡는다고 손치더라도 그렇게 이제 한번쯤 요령을 부려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짓 마무리 되어 갑니다 침지시간 3시간 6시간 그리고 12시간에 평균 어익은 각각 14.6마리 60개 중에 있습니다 60개를 통발을 집어 넣었을 때 그 다음에 60마리 그 다음에 44.6마리 그 다음에 6시간은 요거 그 다음에 12시간은 6마리 그 다음에 평균 어익량은 82마리 그죠 요것도 하고 노력당 노력당 아 이게 시 지금 피는 또 뭔가요 는 3시간 6시간 그리고 12시간의 침지시간에서 각각 2.5마리 1.7마리 및 1.1마리로 나타났다 침지시간의 경과에 따른 잔존 미수의 변화는 24시간과 48시간 사이에 11.3% 48시간 72시간 사이에는 3.3%로 침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잔존 미수의 변화가 감소했다 뭐 오래 담가놓으면 더 들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길게 잡아도 3시간 6시간 이내에는 끌어올리는게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저녁에 저녁에 만일에 내가 이제 임망을 했다 통발을 뿌렸다 그러면 오후 뭐 그러면 한 8시에 뿌렸다고 칩시다 그럼 아침 6시에 만일에 내가 거두로 들어가면 12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하면 될 거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3시간 단위로 끌어올리라 그러면 밤에 잠을 못 자고 끌어올려야 될 거고 6시간도 물론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 만일의 경우에 제가 8시에 쭉 나왔다가 뭐 8시에 시작을 해서 9, 10, 11, 12, 1시, 2시에 일어나서 이제 6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이 양망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하는 것들은 12시간이지요 근데 이거 보면 전화도 오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일과 시간에 지금 이걸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잔조미술 변화는 24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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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와 이틀 만입니다 사이에서는 13% 사이에서는 3.3% 단위미술은 변화율 감소했다 그러죠 감소합니다 12시간까지의 침지 시간에서 혼핵률은 매우 낮았다 그러니까 이제 혼핵률을 보면은요 12시간 이내에는 다른 베도라치나 이런게 들어오는게 매우 낮다 그 말입니다 1.5% 3% 이내입니다 그러나 24시간 이상의 긴 침지 시간에는 경과함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올라간다네요 보면 침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혼핵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붕장화에 대한 미끼의 유인 효과는 통발의 설치 후부터 곧바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끼의 상태에 따라 어익량의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창구 문헌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쭉 논문이나 그 다음에 학회지나 이런 데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제 문헌을 참조해서 일본 사람도 있고요 잠조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총평을 좀 내리자면 이분들에 대한 총평을 내리는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에서 이제 기여를 해서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어익물을 획득을 해야지만 우리의 생활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 내려갔을 때 뭐 농사가 있어서 우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존에 가면 일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요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연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간히 시간 날 때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 그런 방법으로 시험 많이 하고 그걸 갖다가 대서특별해서 남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고 이런 문헌을 좀 참고를 하시면 이런 문헌을 좀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요 학술 그러니까 학술지에도 나와 있는 논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별도로 밑에다가 댓글에 달아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빨리 읽느라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시간 날 때 통발에 관심이 장어 통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한번 좀 읽어 보시고요 지금 최근에 제가 공 쪽에 거기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어구를 판매하는 곳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보니까 옛날 사용하는 장어 통발이 있고 그거는 뭐 3천원 내외 하더라고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포 통발이라고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끼리 부르는 대포 통발이라고 양문형 통발이 있어요 양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발 그거는 좀 큽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제 7천원 선이고 이랬는데 이거를 봤을 때 지금 조까를 올리는 게 양문형이 좀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1장 1단이 있다 그러거든요 1장 1단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야매에 기여하셔 가지고 이거를 좀 잡으실 분이 실험적으로 지금 이거를 할 겁니다 하면은 제가 어떻게 잡는지 제가 가서 좀 야매로 정보를 한번 올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항상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많은 멤버들 저한테 이제 판매 의뢰를 해 주시고 구매를 해 가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제가 이제 경험이 좀 더 많아지면 어선을 구입을 하고자 하는 분 그 다음에 매도를 하시고자 해서 내놓으신 분들 어떤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율을 잘해서 물건을 내도록 놓도록 그렇게 할게요 제가 최근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선을 하나 팔기 위해서 했다가 실패를 하라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금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중간에서 나무의 밥상에 감을 낳아라 배를 낳아라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이 조율을 했는데 이게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금액이 나는 이 금액에 하면은 되겠고 나는 이 금액 아니면 못 팔고요 조율이 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못 팔게 되었는데 이거는 뭐 허당 있을 수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과연 개입을 해서 전 선주님한테 아 그리하면 지금 이걸 팔 수 없습니다 더 낮추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사시는 분한테는 그렇게 너무 싸게 먹으려면 안 됩니다 좀 더 투자를 하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두 분이 있어서 그냥 알아서 해야 될 건지 지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시간이 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제 나름대로 이제 어떤 방법이 판매하시는 분도 크게 손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도 손을 보지 않는 범위가 어느 범인지를 제가 좀 면밀하게 연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상당히 어렵네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토끼가 두 마리가 있다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하나는 왼쪽으로 가면 내 몸은 하나인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못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토끼 한 마리만 내가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몸을 분신술을 써서 양정을 다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시는 분한테 한 마디 조언을 하자면 세상에 딴 거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금매로 나오지 않는 금매로 나오는 거는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매로 나오는 거는 앞에다 금매라고 적어줍니다 금매로 나온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시세보다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빨리 팔아서 그 돈을 다른데 막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뭐 팔려도 그만 안 팔려도 그만 아이고 뭐 팔리면 뭐 없졌고 조금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실난다 너무 힘들어 이리 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밑으로 내놓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알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내놓으실 분들한테 그냥 막연하게 얼마 받고 싶습니까 내놓을 적이 아니고 제가 조금 조언을 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범위 내에서 내놓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긴 시간 보셨죠 제가 아마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했을 건데 중간에 이제 조금 편집을 하게 되고 필요 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한 거 그 다음에 전화 소리 온 거 이런 거는 좀 빼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이제 그 편집을 다 못 해서 카톡 소리 들어가고 전화 소리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제가 계속 연재를 할게요 이런 부분 또 어떤 분들은 희망 섞인 소리도 해주는 분 계시고 또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이 힘들고 뭐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왔노 이리 하는 분도 계실 거니까 이게 뭐 냉탕 온탕으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도 한 번 시작했으니까 남자면 직진 아닙니까 이제 자해제를 모내서 천안에서 빠져야 되는데 모내서 부산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고 해도 직진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분들에 미약하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고 그 다음에 날씨 화창한 이 날씨에 또 기분 전환 좀 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 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